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오랜만에 진행하는 오늘의 신권 검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검색들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신권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검색 아직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검색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서울의 역세권 근처에 있는 빌라가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신권 검색 플러스 지도 검색까지 같이 한번 하는 방법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보면서 여러분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번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이시면 보통 모든 이런 유료 정보지에 보면 뭐 허그? 허그는 뭐예요? 대학력 포기한 물건들만 정리해놓은 창이죠. 그리고 오늘의 신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오늘 신권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도 검색, 지도 검색 아까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여기서 지도 검색을 누르게 되면 지도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어디 경매물건, 공매물건이 나왔는지 그래서 옆 근처에 있는 물건이라면 어?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특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신권 검색 한번 볼까요? 자, 많은 물건이 또 경매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도화동에 위치한 상가 물건 나왔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상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는 편인데요. 음? 자, 보세요. 선물건부터 나쁘지 않은데요. 왜요? 어...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거래 가격이 3억 8,800이라고 뜨네요. 지금 감정가는 2억 6,800으로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우선은 물건이 나빠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 이 정도의 지금 실거래가 감정됐던 것보다 더 상향되어 있다고? 이거는 무조건 조사해 볼 만한 거죠. 그리고 1층에 상가가 나왔는데 얼마 안 해? 1억 밖에 안 해. 이거 한번 봐야죠. 선물건부터 봐야 되겠네. 보시자고요. 어... 7.95평. 예. 야, 이거 너무 구석에 있는데? 볼까요? 아닌데? 어머, 이건가 보다. 이거 뭐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 올레오? 오레오? 오레오레오? 뭐, 그건가요? 헤헤... 좀 슬퍼 보이네요. 헤헤... 자, 이거는 오픈업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자료들 주변 현황을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상가는 뭐 좀 슬퍼 보입니다. 자, 특별히 지금 처음 지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에 상태를 봤을 때는 입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승인 날짜가 언제였을지를 간단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본다 그러면 자, 이게 언제 적이죠? 음... 음... 언제 적일까요? 자, 2번 물건. 아까 2번 물건이 3억 8천에 나왔단 말이에요. 감정은 2억 6천... 그럼 2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아파트고요. 13층입니다. 아, 그리고 18년도. 야, 이게 18년도에... 그때부터 지금 아까 상가는 한 번도 누가 입점을 하지 않은 거야. 와... 좀 그러네요. 그죠? 상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괜찮을까요? 자, 일단 매물서를 한번 볼게요. 매물서가 아직 신권이라서 준비가 되지 않았네요. 왜 신권이라서 준비가 안 됐죠? 보통은 별 특별한 게 없으면 올립니다. 신권에도 올려주는데 뭔가 분석할 게 좀 더 있다고 그러면 단임 법관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마지막 최종 서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초 입찰 날짜 7일 전에까지는 올리게 돼 있어요. 요건 몇 시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요게 진짜로 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자, 우리가 아까 몇이었죠? 면적이 65제곱미터 자, 그러면 65제곱미터를 82제곱미터네. 자, 그러면은 82, 적은 평수네. 아, 3억 8,800에 22년도 때 거래네. 그죠?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요근자에 거래된 게 아니라 옛날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된 걸까요? 그러네? 매물이 없네? 지금 전체 중에 매물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매매도 없고 지금 월세만 딱 두 개 나왔네. 어, 이거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된 건가? 그죠? 이건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 요상, 뭐 지금 온라인상으로는 좀 가늠이 안 가네요. 요근자의 거래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아, 요런 게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또 조금 넘어가 볼까요? 아, 3번 물건, 4번 물건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12억짜리 대구 글린 상가는 조금 임야 패스, 상업용 부동산인데 공주의 논밭길에 있어요. 관심이 많이 가지 않죠? 여러분 눈높이 입장에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는 거예요. 글린 주택인데 어허, 뭐 나쁘지 않죠? 수익률이 좋다면 왜냐면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 비용만 15억 한다고요. 근데 땅값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죠? 예, 땅이 무려 또 80평입니다. 예, 빵이 무려 또 80평이고요. 3, 4, 5, 6, 7, 8, 9 오, 임차인이 꽤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예, 11억이고요. 어, 요거는 또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주택이 아니죠.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어때요?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예, 지금 12가구인데 아까 11세대의 입주민들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됐어요. 그러면은 위반 내용은 이렇게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층은 글린생활시설로 돼 있고요. 그 위로부터는 5가구, 5가구, 2가구 이렇게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옥내 옥에 8대나 돼 있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죠? 위반 내용도 없어 보이고요. 아, 요거 괜찮네요. 요거는 조사해볼 만 하겠죠? 네, 왜냐하면 일단 임차인이 그리고요. 무엇보다 매력적인 거는 임차인의 전입 현황을 여러분들이 함께 판단해 보면 좋아요. 자, 14년도부터 이분이 아직도 사는 거야. 17년도부터 들어오시면 안 나가네. 들어오시면 왜 안 나가지? 17년도부터, 20년도부터. 어, 이게 입지가 굉장히 좋은가 본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런 식으로 물건을 보면서 야, 이건 조사해봐야겠다. 요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다양하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 주변에 산업단지 근처여가지고 원룸 수요가 꾸준히 있는 모양인데 하하 그쵸? 북향도로라서 계단식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미음자로 건물을 이쁘게 잘 적겠네요. 항상 요럴 때는 이 남양에 있는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보다는 북향에 도로를 끼고 있는 것이 일조건 사선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건폐용정률 활용도도 좋고 건물 빼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딱 위반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쇠, 열네 개네요. 위반 내용은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반송함이 아마 있을 거고요. 추가로 다른 게 또 있을 거고 열두 개가 맞는 것 같아요. 딱 보더라도 지금 분위기상, 여건상 위반 내용을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자, 이 정도면 시세에 따라서 한 번이나 두 번 유찰되고 낙찰받을 수도 있겠죠. 월세 수익률도 생각보다는 잘 나올 것 같은데 장점이 뭐죠?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거죠. 상가가 껴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요.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저장해두고 충분히 조사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자, 그러면 근린주택이 매매 시세가 많이 오를까요? 그렇진 또 않아요. 그렇진 또 않아요. 너무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요. 지방이기 때문에 오르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하면서 수익용으로는 굉장히 달콤하다. 굉장히 달콤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만약에 이게 알아보니까 10억이에요. 10억인 시세가 10억인데 제가 8억 8천에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아요? 나중에 그래도 안 오른다고 치고 10억에 팔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한 5년 보유한 다음에 10억에 팔리면 팔릴까요? 이 매물이 나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주변에 이런 매물들이 일반 매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시세가 10억이라고 칩시다. 과연 그 가격에 거래가 될까요? 나도 10억이고 저 사람도 10억인데요. 자, 그거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한 9억 5천 뭐 이 정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깎아줘야지 도장을 찍지 도장을 찍어서 정말로 매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변의 시세보다는 약간 싸게 놀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8억 8천에 낙찰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번거릴까요? 아니죠. 왜요? 취등록세 우리를 냈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또 경비 들어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에 있는 다가구나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는 시세 차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보유하면서 든든하게 수익용으로 가져간다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머지도 신권검색 어이구 여기 지금 보니까 대구에 감정가가 3억 5천 5백인데요. 실거래가 3억 5천 8백까지 올라왔네요. 대구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뭔가 피벗을 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예의주시 하시면서 시장을 한번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지도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도검색 누르게 되면 자, 어, 이 옆 근처에 있는데요. 그죠? W역세권 근처니까 350m 충분히 350m 반경 같은데 나쁘지 않아 보여요. 다세대고요. 역세권 시프트로 여기 있는 분들끼리 개발을 한다 해도 굉장히 높게 종상향 4단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가격도 교대 서초인데요. 그렇게 생각보단 비싸지 않습니다.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야, 여기 빌라가 이렇게밖에 안 해? 8.49평이구나. 만약에 열심히 뽑았으면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뽑았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뽑았을까? 이야, 잘 뽑았네. 그죠? 서비스 면적을 활용을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방이 두 개가 나오고 거실이 나오고요. 근데 거실이 있어도 억지로 만든 거실이 있는데 이거는 억지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여기 지금 4구짜리 가스레인지 배치, 싱크대 배치 하고도 냉장고 자리 지금 요렇게 폭이 넓어 보이고요. 그리고 거실이 따로 있어요. 네, 이거 확실하게 투룸, 확실한 투룸의 거실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의 물건이죠. 이 동네에서. 근데 감정가 이렇게 돼 있고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서초동이다 보니까 4억의 감정을 인정하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있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자, 일단은 당일세 조세는 알아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조사를 했을 때 그래도 시세가 5억 정도는 돼야 도전해 볼 만한 물건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리고 밑에 임차인이도 있네요. 근데 어때요? 김순이님하고 엄연정씨가 아, 어머니시구나. 어머니셔가지고 두 분이 어머니하고 따님이 이렇게 머무르는 공간이셨던 것 같아요. 잠깐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래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쭉 한번 따라가 볼까요? 또 옆 근처에 뭐가 나온 것이 없나 이거는 좀 비싼 것 같고 어? 아, 봤던 거죠? 자, 어? 내방역에 너무 가까운데? 그죠? 여러분 내방역에 너무 가까운데? 이야, 그것도 빌라야 이야, 역시 비싸다. 역시 비싸다. 네, 내방역 좋다 그랬죠? 여러분 25평이라서 비싸구나. 전용이 25평이에요. 얼마나 높을까요? 근데 옛날에 져가지고 구조가 이제 너무 깍두기 모양으로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는 역시 그냥 방 3개 화장실 2개 전형적인 옛날 스타일의 빌라네요. 그러나 이 물건 옆에 아파트 들어서고 네, 분위기 반전되면 날아가겠죠? 날아가겠죠? 여러분 이 동네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어저께 또 상담을 와가지고 어, 그 또 얘기를 상담을 했었는데 여기 근처에 낙찰받은 왜 27살 우리 그때 방송에 같이 저랑 출연했었던 분 기억나시죠? 젊은 분 네,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네? 거기 지금 낙찰받은 빌라에 주차 한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1대1이 나오는 빌라였어요. 너무 좋죠? 잘 받았죠? 네, 근데 그 주차장을 그냥 놔두기에 아깝잖아 놔두기엔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 그거를 당근에 올렸다 그랬나? 수? 어디에 올렸다 그랬지? 그 차 주차하는 뭐 그런 거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다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어차피 차도 없고 주차도 안 할 건데 그래가지고 30만원에 월 주차 비용 받고 팔았댜 잘했죠? 똑똑하지? 잘하지? 어? 오늘 아침 방송에 들어왔나? 사무실 출근 중이라서 아마 못 들어올 텐데 네, 아주 그냥 우리 다솜이 잘하고 있어 아주 그냥 예? 고렇게 해가지고 매월 30만원 또 용돈으로 쓰는 거 아뇨? 얼마나 기특해? 기특해? 안 기특해? 기특하죠? 예? 여러분들 아, 신권 검색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요렇게 저렇게 조금 조사해 볼 만한 물건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물건도요 약간 비싸서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거기 말고 반대편에 보면 조금 저렴한 거 있더라고요. 예? 밑에 것도 보고 또 저쪽에 가면 옆 근처에 이런 물건 저런 물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두드려야지 열리죠? 예? 요즘 세상에 이리 오너라 그럼 누가 문을 열어줘요? 예? 약간 유헤드 빙빙? 그쵸? 예?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이리 오너라 하지 마시고 내가 두드리는 우리 군무닝 경매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쭉 이어서 방송이 끝나더라도 물건 검색하면서 오늘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면서 마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우리 비니비님이 많은 분들께 인사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맨토님 오늘도 배우러 왔어요. 이경혜님 환영합니다. 네, 일상의 다큐님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보라빔 미소님 오랜만에 신곡하면서 재밌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사라고님 네, 감사합니다. 하얀설탕님 네, 김민서님 스타트하우스님 사랑과 평화님 여행조아님 뚜뚜밥죽이님 신명수님 최연주님 맞췄어요. 네, 노후는 내게 맡겨님 최연주님 291차 좋습니다. 네, 맨토님 내일 상담 받으러 갑니다. 처음처럼님 아, 그렇군요.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처음처럼 나인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이디는 아는데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처음처럼님이 이게 참 소주를 좋아하시는 걸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니면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처음처럼이라고 하시는 건지 건지 모르겠네요. 자, 타나시티님 오늘 임장 예정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하니 오, 똑똑한 주차임대래요. 그러니까요. 네, 노후는 내게 맡겨요. 유헤드 빙빙 예, 친근하네요. 그쵸?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뭐예요? 유헤드 빙빙 시츠 마이 레이레 이런 거예요? 모르겠다. 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장두석 씨 예? 야, 그 장두석 씨 그때 옛날에 진짜 재밌었는데 왜 개그맨 안 하셨지? 예순, 향년 예순, 예살밖에 안 66세밖에 안 되셨는데 아, 운명을 달려하셨대요. 여러분들 우리 장두석 씨가 유명했던 거 있잖아요. 뭐였어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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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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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컸으면, 키 컸으면, 키 컸으면, 키 컸으면, 키 컸으면, 또 이거 말 또 뭐 있어? 뭐 있어? 실례, 실례합니다. 실례, 실례, 하세요. 뭐 있어? 쏙, 쏙,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대기란, 알죠 여러분? 아, 옛날에 그냥 이봉원 씨하고 이봉원 씨는 아내분 잘 만나가지고 꾸준히 어려운 시기도 아내분 덕투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짬뽕집으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장두석 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아, 참 너무 이랬나 이게 지금 이렇게 참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 진짜 아, 딱 어시기 화요, 그죠? 여러분 아, 장두석 씨가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정말 아직도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그때 당시는 정말 그거 마지막 방송이었잖아 그거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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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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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 아, 생각나죠 여러분? 생각난다, 진짜 생각난다 아, 제일 재밌어가지고 그걸 마지막에 방송했거든, 여러분 원래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송이 뭐였죠? 기억나요 여러분? 은메기주거, 은메기사라고 그거 아니었어, 그거 김미화 씨하고 어? 김한국 씨인가? 네? 갑자기 생각나네 죄송해요 아, 이거 유해드빙빙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가져왔어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수근 그렇지 장두석하고 그때 이수근 나왔었나? 아닌데 장두석하고 이봉원이었었지 그죠? 장두석, 맞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여러분 아, 그래요 참 장두석 모르고 싶은데 그쵸? 시커머스, 그쵸? 옛날 사람들 이수근 그쵸? 담주에 전회장 명도에 나가는데 끝까지 마무리 잘 되길 바라고 했습니다 비가 안 와야 이사도 잘 자가실 텐데 그래요 화이팅! 아, 쓰리랑 부부! 맞아, 비니비니 쓰리랑 부부! 그때 시대가 원래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을 때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쵸? 기억나죠? 어, 저 클 때였으니까요 저도 막 저 여동생 하나 했는데 막 그냥 오빠가 얘기하는데 저지 집에 그냥 앉아있다고 빨리 라면 끓여주라고 막 혼나고 막 정말 그냥 남자가 막 하늘이 그냥 아내는 막 이랬는데 어땠어요? 거기서? 김미화 씨가 야구방망이 들고 으으 은미 은미 기사로 김홍국 씨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나가지고 그쵸? 푸흡흫흠 그때 막 참 그런게 재밌었죠 네 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또 이제 많이 그렇게 하면서 역으로 굉장히 재밌었던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각자 가정에서 또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혹시 힘들지 모르는 분들 아,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힘내고 굿모닝 경매와 함께 같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천의 성재의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